얼마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 약 5천여발의 미사일을 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막아냈던 것, 바로 이스라엘의 기술력의 끝판왕, 아이언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에 침략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했었죠. 1948년부터 73년까지 발발했던 중동전에서 영국의 정치적인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인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주변국들하고는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달갑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처음에는 쪼만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점점 세력을 넓혀서 국토와 영역을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과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자지구의 본고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폭격도 하고 까삼 미사일 같은 싸구려 미사일과 야포들을 쏴 제끼고 있었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8천여 발의 포탄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 100만 명 정도 거주하는 이스라엘 남부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었죠. 당시에 수십 명의 사망자와 함께 수십만 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 무장단체의 맞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원점 타격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과 날아오는 탄을 어떻게 무력화시켜가지고 주거지역의 안정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단체들의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원점 타격을 하더라도 쟤네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날아오는 탄을 막는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패트리오트 반공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패트리오트 시스템은 너무 비싸거든요. 이 미사일이. 이 패트리오트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을 갖되 좀 저렴하면서 가까이 날아오는 적의 포탄 그리고 싸구려 미사일을 막아낼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장했던 인물인 다니엘 골드가 취임을 하면서 원점 타격을 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아오는 탄을 막아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국방안보연구개발국과 함께 근거리 탄 방어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요. 그게 쉬운 시스템은 아니에요. 날아오는 탄과 우리의 탄을 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날아오는 탄이 아무리 싸구려 탄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맞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받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비용이 들더라도 날아오는 적의 탄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뇌와 미국의 자본이 합쳐져가지고 아이언돔, 강철 지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개발이 순조롭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첫 시험 발사를 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공군 소속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베르쉐바에 배치가 되는데요. 거기가 집중폭역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언돔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이 아이언돔은 타미르라는 미사일을 요격체로 쓰는데 타미르는 얘는 사이드와인더가 또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더가 모체였던 타미르 미사일로 요격을 하게 되고요. 길이는 3m, 중량은 한 90km 정도 됩니다. 범위가 4에서 70km 정도가 되는데 이 70km는 최대의 사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속도는 마 2.2고요. 근접신관을 사용해서 날아오는 탄의 근처에서 폭파해가지고 파편에 의해서 탄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건 근접신관을 쓰는데요. 미사일에서 전파를 쏴서 탄이 가까이 오다가 근접해서 폭파 효과가 있는 정도의 범위가 되면 폭파해서 이 탄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트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히트킬은 굉장히 어렵죠. 이 근처까지 초정밀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이더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만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아이언돔은 레이더 하나와 발사대가 한 서너 개 정도가 되고요. 대여섯 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대를 통제하는 사통장치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레이더는 엘타사의 EL-M2084하고요. 요격 가능한 최대의 고도는 10km 정도 됩니다. 360도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날아오는 적의 탄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거는 중동지역이나 이스라엘에 매우 특화된 무기인데요. 워낙 주변에 적국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장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거리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4에서 70km 정도의 요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한반도에도 적합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한반도는 북한을 상종을 했을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인 170mm나 240mm를 대응을 할 때는 이 아이언돔이 맞는데 그 당시 저희 동기생들이나 정보 첩보로는 북한이 이미 300mm나 600mm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개발한다라는 첩보가 이미 있었고요. 그걸 막을 때는 우리가 타미르 베이스의 미사일로는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이 크고 이 메스, 질량이 좀 큰 무기체계로 방어를 해야 될 거라고 그 당시 제가 보고서를 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은요. 이 아이언돔과 같은 개념이지만 아이언돔 플러스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따로 개념화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요.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반응이 좀만 늦어도 피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빠르게 시스템들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엄청난 컴퓨팅 능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방어지역 밖으로 날아가는 탄은 그냥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다 막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요 방어지역 내에 들어오는 표적에 대해서만 요격을 하는 겁니다. 2009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고 실제로 아이언돔이 성과를 냈던 건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3월 그 한 달 동안만 한 300여 발의 적폭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언돔이 71차례에 방어를 해서 대부분 주요 방어시설들을 다 막아냈었죠. 그래서 이제 주요 지역, 방어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날아오는 탄에 대해서 요격 성공했던 비율을 봤더니 85에서 90%까지 요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할 때 약 5천발의 미사일을 쏘니까 아이언돔을 뚫었다라든지 아이언돔이 무효력하다라고 일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효력한 것이 아니라 아이언돔의 방어구역 내로 오는 미사일들은 다 막았는데 너무 많은 미사일들을 쏴 제꼈기 때문에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어서 발생했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탄을 쐈기 때문에 이것은 속수부책이었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언돔과 그 조금 더 커버는 이 데비드 슬링, 다윗의 물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에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죠.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쌤, 천궁이 있고 엘쌤이 있듯이 이스라엘로 똑같습니다. 나라의 특성 자체가 바로 국경을 접하고 매우 강력한 적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유지되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영공을 방해하는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